경북 울진에서 강원 삼척까지 번진 초대형 산불이 10일 만에 진화됐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 동안 최대 규모의 산불로 큰 상처를 남겼고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한국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은 다양한 나눔과 섬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은주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발생한 울진 산불로 주택 공장 창고 등 600여 채가 넘는 건축물이 전소됐습니다. 산불 피해 면적은 2만 923헥타르로 서울 면적의 약 41%에 달합니다. 열흘 동안 이어진 대형 산불은 86년 이후 가장 오래 지속된 산불이란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산불은 역대 최장 기간으로 이어져 최대 피해 규모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명 피해는 없다는 점. 하지만 삶의 터전을 잃은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피해 지역 교회와 주민들을 향한 위로와 온정의 손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교회 총연합은 지난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함께 울진 현장을 방문해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봉사단은 이번 산불로 예배당이 전소된 성내교회와 호산나 교회를 찾아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진화작업을 하는 소방관과 군 장병을 대상으로 컵라면과 간식 등을 지원했습니다. 기독교 대항감리회는 교단 산하 공익재단인 웨슬리나눔재단을 통해 1억 원을 모금해 산불 피해를 입은 울진군에 전달하며 시리에 빠진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특히 교회와 시민단체들도 거주할 곳 없는 이재민들을 위해 발빠르게 구호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림교회와 월드비전 그리고 굿피플은 이재민들이 임시 거주시설에서 생활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당장 입을 수 있는 옷과 생필품 등 긴급구호 상자를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월드비전은 지역 아이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해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아동보호 프로그램도 연계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을 향한 한국교회와 시민단체들의 나눔과 성김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